운전하는 거 아니죠? 막걸리 마셨잖아요. 대리기사 올 겁니다. 뭐, 그럼. 괜찮습니까? 뭐가요? 혼자. 괜찮겠어요? 뭐 맨날 혼자였는데 오늘이라고 다른 날일까? 조금 더 혼자가 됐잖아요. 글쎄요. 그런가? 미안합니다. 뭐가요? 내가 소장님을 어떻게든 살렸어요. 아니야, 하지 마요.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잖아. 경찰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. 그리고 미안합니다. 또 뭐가요? 블랙박스. 메일 말입니다. 유재 씨에게 내가 보낸 메일. 맞네. 그건 미안해야지. 미안합니다. 진심으로. 한정은 씨. 이 사람으로 어쩌죠? 상배 아저씨가 좋아하는 생선국수 사러 충청도 간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지금 정재 아저씨가 같이 갔다는데. 이동식 씨 말입니까? 말이 생선국수 사러 간 거지 어디 우물 파고 들어가 있으려나. 주소는 정재 아저씨가 알아요. 유재 씨. 고맙습니다.